꼬꼬마 해리포터가 가고 완숙한 마법사가 신비한 동물들과 함께 나타났다 신비한 동물사전 파트 2 성인이 된 해리포터 팬들의 상상력에 불을 지필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이야기 뉴욕에 등장한 영국 마법사 비밀리에 연구 중이던 신비한 동물들이 탈출하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로써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호그와트의 기습 방문한 마법부 직원들은 더 큰 문제를 제기한다 요주의 인물 뉴트의 배후로 추궁당하는 이는 바로 해리포터의 덤블도어 교장이 청년으로 돌아왔다 긴 수염이 트레이드마크였던 그가 회춘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사연은 영화는 해리포터의 70년 전 이야기를 다루는 스피노프로 해리포터 시대에 볼드모트가 있었다면 뉴트의 시대엔 명성 자자한 어둠의 마법사 그림델 왈드가 있었다 무려 조니뎁과 무려 주드로의 사랑과 전쟁 같은 브로맨스가 펼쳐질 예정 그리고 절대 주목해야 할 또 한 명의 배우가 있었으니 바로 수현이다 이미 한 차례 헐리우드의 진입 장벽을 뚫어본 그녀의 새로운 활약에 주목해보았다 작전명 그란델 왈드를 막아라 스승 덤블도어의 부탁에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뉴트 마법사회에는 분열의 소용돌이가 불어닥치고 그림델 왈드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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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신비하고도 신기한 동물들로 절대 악의 질주를 막아낼지 극장에서 확인해보자 그림델 왈드와 함께iso